오늘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업데이트 없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원할 때 받아올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스스톤을 보면 아이템 배열을 만들었는데 어택과 헬스 퍼센트에 대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밸런스 조정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캐릭터 이름 어택 헬스 퍼센트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본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다가 하나 더 써가지고 바뀐 거 해줍니다. 똑같이 했는데 루네코만 올려봤어요 임시로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면 되겠죠? 게임 매니저에다가 아이템 SO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끌어다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이름을 정해준 뒤 공유를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 링크 복사 완료 해줍니다. 범위를 보니까 A14부터 D23까지니까 뮤니티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연동해서 로그인 회원 가입하기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아이템 SO라고 하고 GET 통신을 시도한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프린트를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시작하면은 스타트 코르틴으로 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져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가져와졌죠? 그리고 DSV로 받고 엔터와 탭으로 나누고 프린트를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루네코 10, 10, 12, 누모 1, 7,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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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이 아이템 SO, 아이템S, I가 각각의 아이템이고요. 거기에 있는 이름, 공격, 체력, 퍼센트를 컬럼 0번, 1번, 2번, 3번으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0번, 1번, 2번, 3번이죠? 와 실제로 10으로 바뀌었어요. 대박이에요. 그럼 빌드에서 바뀌는지도 볼게요. 루네코의 원래 공격력이 2, 5잖아요. 2, 5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빌드를 합니다. PC로 빌드해도 안드로이드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빌드가 됐고 열어보면 루네코 바뀐 거 보세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모든 체력을 다 9로 만들어버릴게요. 이때 재빌드를 하지 않고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모든 체력이 다 9예요. 이게 바로 서버에서 직접 가져와서 모든 데미지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에서 스타트 코르틴으로 여기를 실행하면 되고요. 될 줄 안 될 줄 긴가민가 했었는데 실제로 잘 되네요.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도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